앨범의 가슴이 감성체 장뷰 장뷰까지 아니더라도 1명 3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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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몇몇 더 발견했어 일단 한눈 쉬어야 돼 어? 조심? 어 오호 됐고 그 다음 한눈 더 있어 됐어 오호 하 어 진짜 이거 긴장감 쩔게 하는데요? 예 일단 4명은 처리했습니다 어 어 일단 어 빨리 어 이 시즌 속에 어 얻을 거를 반드시 얻으세요 근데 진짜 이거 느려 어 어 어 집으로 보내는 편지 아빠에 대한거 어 어 더 보고싶은데 안되나 그래 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겠지 어 자 그리고 아까전에 죽었던 두누 어 얘한테도 어 쩔게 10표 상압 155 155 155 155 155 어 어 쩔게 이 쩔게 뭔가 근처에 있는 것 같다고 어 그건 아닐거야 어 일단 레이더를 잘 봐야겠어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앞으로 가자 저 기록을 한번 봐야겠어 그래야 답이 있으니까 야 근데 진짜로요 이렇게 까지 힘들게 할 줄 몰랐는데 됐고 그리고 아하 소문패 이거 시켜줘야지 자 이렇게 올라가서 저격수가 있는데가 어디 있을 텐데 아하 여기 아닌가 일단 배달라 보자 저 위로 올라가야 할 텐데 뭐지 아하 여기 옆으로 가는 데가 있구나 아 저 보시 옆으로 가는 데가 있어 그리고 체인을 통해 이렇게 올라가야 된 다음에 어 야 이런 것까지도 왜 시원한 줄 몰랐네 어 어쨌든 말해 어 기록을 찾다고 황병우드 클라임 보자고 사격 퀘스 열아홉 비타디 마을 나는 그녀를 평범하고 있었잖아 누군가 그녀를 찾아낼까 걱정이다 제작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매우 우울하게 그래 우울하게 때문에 왜냐고 그건 내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것도 확인해보자고 그 다음에 봅시다 어 홍신병이 있고 여기 여기는 이제 보조입니다 무릎표가 되는 건 아마 이게 주임인가 어 이걸로 일단 다시 올라가 어 어 어 여기 속은 그거 나왔네 아 어 어 어 이렇게 계속 써져 어 자 그리고 일단 봐야 우리 이제 통신병들 일단 쳐다 해야니까 어 그래야지 미리 없앨 수 있고 어 어 어 여기가 이제 라디오 타워가 여기인 건데 어 다 떠발리기 전에 해겐 해야지 어 자 무전병 이동무전병 전투경험이 매우 좋은 법이자 필요한 사항에 느껴야 병력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무서운거죠 중계탑은 이동무전병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명백한 표시라고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치 어 일단은 어 저쪽 다리로 건너와야겠어 아 이제 위로 올라가자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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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몸이 날 본거 같은데 일단은 어 여기에다가 어 말뚝지를 박아야겠어요 여기서 어 거리가 안된 이상..어.. 거리가 당하고..어.. 여기 계신 다음에..어.. 두명말렬.. 3번에 두명 철학가? 아..그렇게까지 안될거같은데..어.. 아하.. 여기 꼬바락꼬 있고..어.. 아까 꼬바락꼬 불렀거같은데.. 아까 꼬바락꼬 불렀거같은데.. 쉽지않키는데.. 한나보는거야? 일단.. 일단 본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데.. 아.. 24개..어.. 해결해야겠지..어.. 새벽에 흙.. 어적.. 털락꼬.. 탁..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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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뱅. 이렇게 죽어. 빨리 담아. 조심조게. 어. 조심조게. 어. 조심조게. 어. 어. 나무에 숨었고 오케이 이분은 땡 오케이 됐고 자 샤프슈터 거리도 가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라이플락커라는 도전까지 있구나 센 도전까지네 어 자 그리고 어 그리고 머리 안된다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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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되어 있어 지금 가려있거든요 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위치 나가면 안되니까 어 이렇게 해주는게 빡 이스 어 지 이렇게 해주는게 이게 올거야 아마 그리고 난 천천히 방해하고 옮겨 이거 우비트랩에 걸리면은 이거니까 오우 죄송해요 다음번에 웨이 알림 지 꺼야겠어 아깐 안됐는데 아니 아깐 됐는데 또 안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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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안에 랩을 침투해야겠죠 그리고 얻을만한거야 어iking 치륙 퀸 도전관리가 되겠어요 도그패스 해놓고 있다가 얼굴 보인다 이거지 자 스케이트리 케이터 스케이트리 특정 xp 수준이 되면은 엑시하게 되겠어요 도그패스 스케이트리 특정 xp 수준이 되면 2개의 스케이트를 하셨을 것입니다. 케이터 스케이트를 자연스럽게 뺀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인물이 시작했다면 효과가 정리됩니다. 스케이팅 페이지는 플레이어 로드아웃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왔어 오케이 됐고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남은거는 어 저 통신타월을 통신타월 통신병을 일단 처리하기가 나왔죠 네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고 있어 지금 내려오는거 같은데 어 일단 어쩔 수 있다 어 한 놈 처리 됐고 어 그리고 통신병이 내려온다고 어 자 삐삐 어리워 장교아 니거 어 알리고 있어 니거 이거 마치 그 일본 일본에 있었던 그거 그거 아냐 어 삐삐 어리워 어 그 호루라기 어 어 이차생인들 그런게 있긴 한다만 어 어 뭐야 일단 어 억울 한번 끌어주고 어 어 자 탈수 뭐있죠 네 됐어 한 놈 처리 네 네 자 자 그러면 일단 도시 새끼 이동하자고 후 장난 아니에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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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금 traumatic u 웃음 혐의 공격 abe 일단 수색 들어왔고요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일단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편할 거야 근데 이제는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자식 잡아라! 뭘 잡아? 어차피 나는 못 잡겠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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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술란데 그랬지? 어디서 폭발한 거야? 설마 아하! 레지스탕스가 나의 쫓겨나?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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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꼬 어 오우 큰일난데 이거 이게 레지상도 들어줄라다가 어 비켰어요? 네 좋았어 오우 이따 빠져있다 아무튼 죽어 오우 이거 신경으로 어이구 오우 이따 빠져서 오우 와 레지상도 들어줄래서 오히려 지금 물러가게 된다 와 와 이거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되있는거지 멋있어 이따 한놈 처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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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따 조사껏 조사해주고 오우 오케이 TNT 붕대 저장쳐주래 어 됐어 도착해 이어 오우 Д윰 다 흐으으으으으으으 ㅋ 오우 오우 이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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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하는데 그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이따 보자고 여기 올라갈 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 뭐 어쩌었구나 아하 거기 있구나 물소리 때문에 못 듣겠지만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다음에 이거 와 근데 이렇게 가야 하고 가져야 하니까 여기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파란색 게이지 보이시죠 지금 파란색 게이지 저기 여기 숨겨이지거든요 숨겨이지가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어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네 어 꺼져주시고 어 됐어 자 이제 뵙보자 어 어 주홍굴 불이익 불이익 이전에 어 처리하려고 하죠 어 지금 저게 여기 여기 보이시죠 저기가 이거 통신인데니까 어 어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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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난리도 아니구만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어? 지금 우는것같아 아니구나 아직은 무릎에 있는거 봐가지고 어 확실히 못쓴다 이거지 자 저기 그러면은 빵 히힛 단결을 쳤자면 오우 사바타주까지 일으켰죠 이게 사바타주라는걸로 확실하게 보이네요 오우 자 어쨌든 통신 통신병 처리해야니까 어 아오 o zt 여기 뭔데? 으응 자 작업하려면 됐다 되뇨 됐어 아빠랑 하나만 있까 어 대박쟤 잼이네 잼잼 이거 들어간다 자, 한호 처리해 시면 안 돼 자, 한호가니까 세 번째 데워 모자케터 겨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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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주면 됐어 이렇게 해주면 이제 카라카롤 위로 갈 때 알겠죠? 자 인절리 여기 그 통신 그 시스템인데 어 일단은 무서운거 좋다 얘기해도 이런거 없고 부족한것들 좀 치워넣자 어 요기 안로 들어가면 되나 아하 요기라 이 말이지 어 음 요기 화기할 수 있나 근데 화기까지를 못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야할 방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좀 위로 올라가 올라가야 알나 그러면 가만있어봐 저기 위가 맞는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어 어 어떻게 뭐 매달릴때가 있나 매달일 구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니 여기가 술차 던져버릴까 여기가 술차 던져버려 어 어 아 아 아 아 오 오 싫어요 이제 자줄 스퀘이 헤헤 성에도 스퀘이 아후! 키리포니야 이거 래!